아 나 비가 갈란다 진짜 인간적으로 응 잘해 그럼 엄마 앵코드 좀 해주고 그려 응 어떻게 나 들어가요 들어가요 막 앵코드 좀 하고 그려 어떻게 얼굴을 다들 추워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가지고 주둥이네 소리도 안나니 소리도 안나 그냥 엄마 하면 내가 나왔으니까 한국어 더 해야 돼 안그래도 한국 더 할라 그랬어 근데 저기 사실 내가 가만 보니까 진짜 엄마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야겠구만 응 시집을 못가면 진짜 여자팔차 디웅박팔차라고 나처럼 신세 죽지는겨 사실은 방금 나온 그 새끼있죠 그 새끼 내꺼야 내꺼데 내가 엄마 나 좀 이쁘죠 좀 벗겨놓으면 더 이쁜데 내가 좀 옛날에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경찰이 없지? 내가 꽃뱀이었어 꽃뱀 꽃뱀이었는데 아 이새끼가 그렇게 돈이 좀 있어보이더라고 좀 벗겨놓으면 좀 이새끼 잘생겼거든 키도 커고 막 이렇게 돈이 좀 있어보이더라고 내가 그냥 홀라당 어떻게 해 백개먹을 걸 그랬더니 알고보니까 이 새끼가 제비였던 경우 그래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홀라당 내가 어떻게 다 뺏겨가지고 진짜냐고 아 나 이 아줌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보냐 거짓말이야 야 너너너랑 뽀뽀해 볼란다 그냥 한 말이지마 아니 엄마들이 하도 눈말말뚱 이렇게 보고있을게 내가 좀 무한해서 얘기를 했지 이런 엄마랑 어떻게 엿장심만 쫓아다녔나 몇 년째 쫓아다니고 있어 20년 됐어? 그래 이런데 근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수도 쥐고 손에도 줄려줘야지 얼마나 좋아 엄마 그치? 뭐 사는 거 벽고 있어 조금 있어 북한에서 핵도 막 날라오면 이제 가는겨 나 요즘 불안해 죽겠어 엄마 나 시집이라도 가고 어떻게 거짓말이야 잉? 저거 내 거 아니야 낯그릇이 반그릇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아들은 좀 어떻게 장가는 갔어? 다 가버렸어? 그럼 누구를 해주려고 조카 몇살인데? 몇살인데? 서른다섯? 엄마 나 저기 이제 스물한살인데 아 나 저기 그럼 스물이곱 아 그래 알아서 아 이 엄마 진짜 어둠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 아니여? 그래 나 서른 네살이다 엄마 아 나 진짜 더럽고 앵꼬서 근데 어둠이 돈은 좀 있고 명은 좀 짧아야 되는데 근데 땅도 좀 있어야 되고 아 그래야지 다 냈거든 아 내가 여기서 세빠지 고생하고 있는데 돈 오는 놈한테 가봐 내가 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저기 오라버니 나오기 전에 딱 한 번만 대해드리고 소세근 들어가고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근데 사람이 진짜 없다 오늘은 진짜 부작용 없다 엄마들도 좋아가지고 박수도 안치고 이러고 있는데 나올 만 하겠어? 그래 선생님 딱 한 번만 대해드리고 그리고 오빠는 가랭이 좋은 모르셔요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척 벌리고 있어 척 벌려는 거 아닌데 그니까 아 왜냐면 노래 보는데 이렇게 막 눈끼리 막 가거든 막 거기서 나 아직 쉬지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돈이 무지하게 많은가 보다 웃으니까 이빨이 그냥 바짝 바짝 그리네 그래 그럼 선생님 노래 딱 한 번만 더 알려드리고 우리도 풍마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비언 경대 멍시 것ihiko 멍시 least 멍시 곱e 멍시 곱e 멍시 곱e 멍시 곱e 멍시 곱e 멍시 빛 멍시 벌리 멍시 곱e 벗은 것 위에 조각하나 그린다 자주 물어 입에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이별 가린 흘러 죽을걸 못 잊지 않아 오시고 보자 나 안다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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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이리며 노래하다가 새우옵네 저 흐름이 전부도 없니 하나하나 없으니까 자녀온 봄에 모여받아자 매일 갈아치 하염없이 바람에 보고 즐거우시던가 얼씨가